지난 1일, 한솔제지 본사에서 한 건의 MOU가 체결됐습니다. 바로 한솔제지와 국내 대표 페인트 전문기업인 노루페인트가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친환경 페인트 개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양사의 의지가 일치함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페인트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첨가제 개발 및 생산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특히 한솔제지에서는 친환경 신소재인 나노셀룰로우스, 듀라클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나노셀룰로우스 듀라클은 나무의 주성분인 셀룰로우스를 10억분의 1 크기로 나눠화한 물질로 이를 페인트에 적용하면 기존 석유화학 유래 첨가제를 대체하여 페인트의 친환경성과 작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여러 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제이지 또 한 건의 MOU 체결을 축하합니다.